성준이는 왔습니다 자 오늘 스태프는 누구예요? 제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성준이가 이렇게 있고 오 애들이 참 많습니다 너에게 들려주고 싶어 아픔의 시간만큼 넌 멀리 있지만 너무나 고마워 지치고 힘든 기다림 속에 내 편이 되어줘서 그토록 사랑을 원하던 너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어 넌 다가올수록 난 조급함에 너를 오히려 밀어냈는지 몰라 그때는 몰라서 그토록 기다렸던 사랑이 늘 함께 있을 거라 믿었어 돌아선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기억해 내 사랑인 너의 이별보다 저에게 남동이 너를 오히려 지시를 볼 수 있을 것altest 내가 이별이 있다면